44강, 감사, thanks Hello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3분 영어, Tina Kim입니다. 간단하면서 필요한 단어와 문장들로만 된 영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감사하다는 표현을 살펴볼 거예요. 그럼 본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Thank you. You're welcome. Thanks a lot. No problem. Thank you so much. My pleasure. You're so kind. Thanks. 감사하다는 표현 쓸 일 많죠? 외국에서는 사실 더 쓰는 것 같아요. 작은 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걸로 감사하다고까지 하는 일들에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참 많이 쓴답니다. 예를 들면 문을 열어줬다던가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다 준다거나 또 상대방이 칭찬을 하는 경우 등에 많은 상황에서 Thank you라고 자연스럽게 응대를 많이 합니다. 자, 감사하다는 표현 살펴볼게요. 아주 기본 표현 Thank you입니다. 너무 고맙다. 정말 너무 고맙다고 표현을 할 때는 Thanks a lot. Thank you so much라고 해요. 여기서 a lot은 많이라는 뜻으로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간단하게 Thanks라는 표현도 있고요. 고맙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도 괜찮아 라고 하죠. 영어로는 You're welcome. 별말씀을요. No problem. 문제 없어요. My pleasure. 도움이 됐다니 내가 기뻐요. 같은 표현들로 응대를 합니다. 칭찬을 들었을 경우 Thank you로 응답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아니야 같이 겸손하게 대답을 하는데요. 영어로 No 하게 되면 상대방이 갑자기 이게 뭐지? 하고 당황을 하고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본문처럼 You're so kind. 친절하다는 말을 들으면 Thanks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본문 복습해 볼게요. Thank you. You're welcome. Thanks a lot. No problem. Thank you so much. My pleasure. You're so kind. Thanks. 더 많은 응용 표현과 회화가 배우고 싶다면 레전드 하루 3분 영어 참고해 주세요. 외국에서 친절과 도움을 받았을 땐 망설이지 말고 Thank you. 그럼 Until next time. Bye-bye.